전세집이 경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. 전세금은 4,600만원이고요. 확정일자 받기 전에 은행저당 6,000만원 있었습니다. 감정가는 9,300만원 1. 경매가 진행되면 내가 건질 수 있는 돈은 대략 얼마이며 2. 낙찰되면 이사를 바로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요? 3. 경매가 낙찰되기까지 대략 얼마간의 날짜가 걸리나요? 4. 제가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하며 경매 후 모자라는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무엇들이 있는지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경매로 인해 심적 고통이 크시겠습니다.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. 답변을 드리기 전에 소외 김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수도권, 서울, 인천, 의정부, 구리 등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,600만원까지 우선 변제가는 그러나 이 경우 전세금이 4,600만원이므로 4천만원 이상입니다. 따라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. 따라서 채권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. 1. 은행저당이 전입일보다 빠름으로 우선입니다. 따라서 경매 집행비용 및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서 은행저당금 6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동생분의 배당금입니다. 그러나 실제 경매 낙찰 가격이 통계적으로 감정가해 80% 이하이므로 9,300년 8,6천, 1,440만원 정도가 될 듯 싶습니다. 2. 낙찰되고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다 납부하면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. 그래야만 1,440만원이 지급됩니다. 3. 최초 경매 등기일부터 보통 3개월 이상 걸립니다. 물론 지지 부진한 경우나 은행과 채무자 간의 협상이 있는 겨우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 4. 세입자는 비교적 그 주택의 권리관계 및 가치를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직접 경매에 참가하셔서 낙찰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사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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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